우영역의 오종역, 온주완, 나무의각, 윤지성 배우님입니다. 왼쪽 먼저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약간 경호관 다음 각잡힌 자세 한번 포즈를 좀 취해보실까요? 네, 각잡힌 약간 경호관 자세가 있지 않을까요? 오, 네, 좋습니다. 오, 맞무연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플래시 소리가 엄청 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파이팅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한번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학역의 배우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안내해드린 것처럼 정학역의 유준상, 엄기준 배우는 부득이하게 오늘 프레스쿨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